잠깐만 기다려봐 지혜야 드라이클리닝에서 오늘 찾은 거야 우와 이거 뭐야 언니? 이거 잘한다 뭐야 뭐야? 뭐지? 와우 나 진짜 와우 나 진짜 웃겨주는 거야? 지혜가 노래 한 곡 부른다고 해서요 진짜? 오 잘했어 잘했어 어 지혜가 키가 크니까 나 흰 신어도 이거 끌리는데 지혜 저거 이거만 끌려? 저는 끌려요 아니 근데 영광입니다 심지어 이거 언니 진짜 옷이 언니 진짜 입을 구매하던 옷이에요? 맞아 맞아 구매는 부채고? 맞아 나 지금 행색이 어때요? 나 지금 행색이야 완전 예뻐 여신이야 지혜야 간다 지혜야 이러면서 부채를 빡 펼쳐야 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? 이렇게 해서 부채를 빡 펼쳐야 돼 이거 알려줘 그치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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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풍기까지 언니 이거 맞잖아요 뭐 하면 정연 씨는 제대로 해 우와 예뻐요 예뻐요 나 괜찮을까? 나 괜찮을까? 소주가 두 병 드실 것 같은데? 다들 냉정신입니다 간장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 간장에 알코올 같죠 간장에 알코올 있어 네 지혜야 발음을 맞아줘 그렇지 진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 날 놓치기 싫었어 나도 나온다 나온다 지혜야 빨리 나온다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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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렸어 아니 어떻게 보면 부챔 같아 세 약간 아저씹처럼 아저씨처럼 아저씨처럼 언제 치기가 안 나아있어 그러면 인생! 인정! 우우우우우 진정이정님 배경이다 오우 역시 달라 엄마 정신 차려 소주 놀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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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류미널 한번 보여주지 않겠냐 내가 할게 그래 언니 팬이시는 사랑에 속지 않기를 언니 팬이시는 사랑에 속지 않기를 당신의 사랑에 속지 않기를 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가 되시길 바랬어 새 소리가 너무 놀랬어요 하지만 이게 뭐야 나온 걸 뿐이야 이제 남은 건 철맛뿐이야 1, 2, 3 철맛뿐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가 되시길 바랬어 나 한 번 더 어렸어 너 진짜 봐 기쁘었던 점을 쉽게 잊을 수 늦었어 이미 난 내 여자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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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클래스 속 속한 여자야 하지 마 사랑이 쓰니 책임 내 사랑을 빽시 인마 내 사랑을 빽시 인마 와봐 삐시인 내가 나야 내 사랑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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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